세미야, 어디있어? 세미야, 어디있니? 나? 니. 뒤. 해. 니가 세미구나. 반가워. 나도. 누나! 누나! 아니야! 어? 어? 누나! 아니야! 어? 어? 두리야? 여기 어디야? 어? 누나, 기억 안나? 스마트폰! 그거 보면서 계속 산으로 올라왔잖아. 내가? 어? 이거? 어? 맞다! 이거 내가 주운 거야! 경찰 아저씨 가져다 드리려고 했었는데? 이게 왜 나한테... 여기서 귀신 냄새가 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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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... 오래잖아. 으악! 이런! 무서워! 진짜 귀신 들린 폰인가 봐! 어? 이걸로 하리 널 홀린 거였어! 아... 그래... 생각해보니까... 이 스마트폰을 주웠을 때... 머릿속에서 이상한 영상이 보였어! 나 이거! 내가 귀신한테 홀린다니! 얼마나 걱정했는데! 내 생각에 그 귀신은... 사람들을 유혹하는 악기 이들아 같아! 어쩌다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간건진 모르겠지만... 귀 조심하는 게 좋아! 사악한 본능만 남은 나쁜 귀신일 테니까! 어서 빨리 집에 가자! 응! 어? 으잇잇! 어? 이게 어떻게 해? 으... 으아악! 으아악! 으악! 으아악! 으악! 이번에 혼자 와! 으으으으응! 에휴... 에휴...